약간의 한 발을 마쳤죠. 한 발을 또 한 발을 마쳤어요. 또 지금 시간을 더وں. 2번이 갑니다. 1번에, 4번이. 4번이, 5번이, 5번이. 어떻게 찍을 거면 제자리에서 약간 뛰는 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다오오오오 다오오오오 잘해 잘해 하고싶은거 다해 혀괴물 좋아요 예쁘다 근데 우리 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몸이 약간 경직돼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노유나입니다 일단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많이 복도다주셔서 덕분에 좀 더 믿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연구하고 레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사진 찍어보면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방금 찍은 저 개인 프로필 촬영이 좀 더 뭔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17살 유이사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예쁘고 화람이나 그런걸 느끼면서 하는게 조금 즐거웠어요 사실 뭔가 제가 잘 찍을 수 있도록 표정에 많이 신경 썼는데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찍는 편이 더 자유롭게 예쁘게 나온다고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유이사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최정은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파릇파릇하고 예쁜 풍경에서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요 아직 개인 촬영은 모니터링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음 잘 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항상 언급했다시피 저의 매력 포인트는 입꼬리인데요 그런걸 좀 담고 싶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최지연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은 그래도 긴장을 많이 안했는데 얼굴이 너무 굳어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계속 뭔가 잘 뭔가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계속 찍어보다보니까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 옷을 입고 정말 현대명처럼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조금 처음에 소심했다가 그냥 과감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among others 우리 완성 오늘 우리 루함 송발사 완곡을 했어 우리 안녕하세요 대구교에서 운 22살 몽환입니다 긴장감 이런 거 저한테가 약간 장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편하면 약간 된찬도 안 올리고 그래서 지금 제 된찬들은 딱 좋아 적당히 있어 주고 자연스럽게 보즈 할 수 있어서 나오셨습니다 일단 저 검색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즈 좋을까 어떻게 약간 자세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굴 각도도 많이 찾았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했어요 되게 성붙나고 귀엽고 부러워요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되게 성붙나고 귀엽고 부러워요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쓰는 연습 많이 했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연습하는 거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 부분 아쉬웠어요 스트레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참 좋다고 말하면서 연습했어요 저는 매력 포인트가 눈하고 보조캠 미륵적인 미륵이니까 보조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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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6살 최하슬입니다 뭔가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뭔가 숲 같은 분위기에서 촬영을 해서 뭔가 자연스러움과 햇살 햇살 이런 느낌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너무 굳어있는 게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적응 같은 게 되면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랑과 간식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